나 거북이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 어린어 характер 그렇지! way to go 2배추 1배추 아...깜짝이야 거북이가 많이 나온다는 줄 알았어 전해안에 그 길은 더 멀고 더 나아지 그 산초가 나뭇대단하면 더 단가 진심이야 그렇게 내보내줄 때가 서진다 사랑이구나 멈추지지만 거짓말 그리 건드린 거에 더욱더 내 사랑은 거니 너를 지킬 수 없고 또 사랑도 없는 내게 수만큼 나는 너를 잃고 너로 너로 무섭다 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아이스크림. 오, 아이스크림. 오, 아이스크림. 오, 아이스크림.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? 오,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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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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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양이 많다.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라는데? 너무 맛있어. 근데 오빠 나중에 나랑 시애틀 한번 같이 가자. 오늘 한 번도 안 가봅시다. 거기 진짜 맛있어. 근데 줄이 엄청 길어. 근데 테이크 하트 하면 좀 빨라. 그래서 테이크 하트 해서 좀 이렇게 나가가지고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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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. 스무디 아니고 주스예요? real mango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real mango. 여기는 자릿값이 진짜 비싸겠다. 여긴 자릿값이 진짜 비싸겠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Thank you. 찍어서 먹네요. 그냥 먹으면 좀. 맛있어. 맛있어? 더 맛있어. 그래도 맛있게 먹은 stuff 다 먹 ти. 저도 experience이 는데요. ы Brookzir. 인 bri 오이. 우리의 먹방이 있는 맛있에게는 아주actus 일오륵. 제가 이유에서 먹으려고!!!! 조금 ㅎㅎ Honrulu Com generating 잦 amber인지 말씀드렸고 100 G 시저를 더 먹었지만. 8 G 시getole 먹으러 지 attained verstehen!" 거의 으 Hit 리avant과 gotten spooky. 여기 원래 자물쇠들이 있었나? 자물쇠들이 벌어놨었나? 남산인줄? 오 진짜네? 저 차 C버스에요 오빠? 어 대박이다 우리 크리스마스때 왔지 기억하나? 크리스마스말고 아 크리스마스때였나? 기억력이 안좋아 아이스케이팅 보러왔잖아 그때도 왔었어 여기 자주 왔었다 여기 공수하는거 보니까 더 예뻐질건가보다 어? 이거 왜 이런거지? 헉 여행Ch flagship 여기서도 노래 부르는 거야? aly J4 샤루 Cock posses 투자 우리 그때 밤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담비랑 왔었나? 푸드콜 푸드콜 먹으러 오빠 근데 나랑 아 담비랑 안 왔었다 교회들이랑 왔던데 셀모임부러 아 나도 교회들이랑 와가지고 기억하는 거 같아 브로우션에서 왔거든 우리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네 아 진짜 믿긴다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어디 틀린지 찍고 친한지 오랜만에 햇빛이 나니까 다들 이렇게 스타벅스 카페에다가 의자 딱 해놓고 휘팩하고 이러고 진짜 바이라밍D가 좀 부족해 네 가져오세요 진짜 근데 향가서는 꿩먹고 가야하는 것 중에 향을 해 너무 부족하니까 안녕히 가 좋았다 아 아 혹시 나 현장에 뺀어요! 암기 많네! 소리 진짜 크다! 왜 혜자 색깔도 해보는데? 아파 난 남기지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처음에 있는 도둑이 한국인 볼 수 있어 한국인 볼 수 있어 너무 귀엽다 저런 것도 좋아해 한국인 찍으세요? 기록용 비쥬얼이 아니야 아 몰라 그냥 나 그냥 끝났어 여기 여기 완전 웨스터나이젠 보고싶어 내가 도구로에서 본 음식은 이러지 않아 아하하하하 나는 요리를 알고있어. 촬영 시작해 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응, 이리로? 안녕하세요. Ik Ada 를 뭐 zoudenечат고? 여기요? 마지막으로 마라카노까지는 알Day. 올꺼번에 그런 늦어 오는 거겠지. 호ells에 들어. 끝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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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 우베 그 맛이 몰라 너무 맛있어 와우 진짜 신기하다 어머 사진 찍으러 오신건가봐 인천 인천 황망공사 인천하고 보라방하고 너무 귀여워 너 코 만지고 와 싫어? 너무 사람 많아?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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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